일단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시리즈 진영 자, 누굴까요? 허영무 선수 는 개뿔 이순재 선수네요 틀렸다 자, 지금부터 시리즈 진영 프로토스 이순재 선수입니다 자, 한식 프로토스, 갈색 프로토스 자, 노무타토스 SCM의 많은 팬들을 불러일으킨 이순재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오늘 두번째 경기로 출전을 했구요 두번째 선수로 두번째 경기가 아니지, 지금 세번째 경기인데 멍청한 새끼 자, 여러분 지금의 시리즈 진영입니다 자, 일곱시 프로토스입니다 방금 전에 승리를 가져왔던 점프로게이머 허영무 선수의 진영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허영무 선수의 진영 아, 진짜 제가 봤을 때 허영무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선영린 선수가 못했던 것보다 못한게 없었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플레이였는데 그 완벽함을 뛰어넘은 완벽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소름 와아, 이건 뭐죠? 네 먼저 때렸던 것 같아 이순재 선수가 분명히 먼저 때렸던 걸로 봤는데 네, 이렇게 경기가 되네요 이거 뭐죠? 네 일단, 네, 그러면서 풀어보를 먼저 정착할 수 있는 허영무의 풀어보구요 허영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네, 제가 말하는 순간에 뒤로 뺐다가 네, 다시 뒤돌면서 먼저 때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전투가 나왔던 것 같구요 와, 이 티형 무빙하고 다르네요 이러시네요 네 얼굴하고도 많이 다르다, C봉새야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드라곤까지 나온 모습 확인을 했구요 양 선수 다 일단 똑같은 빌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러면서 일단은 자, 이순재 선수도 굉장히 저희 방송에서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 기대가 되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SCM 클랜에 어, 누가 나고나, 누가 나고나 할까?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에, 전적을 좀 봤는데 네, 그렇죠 이순재 선수가 어,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순재 선수가 나오면은 네, 드림티 클랜에 좀 어, 더 강력한 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에, 이런 매치업이 만들어졌네요 저도 상상을 못했던 그런 매치업인데 자, 일단 그러면서 자, 일단 안마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허영웅 안마당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재는 로보틱스 투게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순재 선수가 리버를 좀 더 빨리 뽑는 체제라면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은 네, 옵적으로 뽑고 어, 뒤늦게 리버를 간다면은 사례발 보고 리버를 간다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그 다음부터는 허영웅 선수가 게이트, 뭐 쓰리게이트, 투게이트 늘리면서 네,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 이순재 선수가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데 자,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똑같다 보니까 네, 뭔가 견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이티쭈바르님께서 이티오빠, 안녕하세요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일단 병력 자 어, 이순재 잘 뺐어요 네, 지금 근데 위쪽에 드라군이 지금 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건 상황이 맞습니다 일단 병력들 일단 이 병력의 압박은 그렇죠 앞마당이 있나 없나 보러 온 건데 지금 보니까 없거든요 네, 없기 때문에 뒤로 빼는 겁니다 지금 아, 맞구나 그럼 내가 수비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쓰리게이트 늘리고 이제 바로 로봇티스트가 완성되면 리버를 뽑을 겁니다 네, 옵저버 안 뽑고요 사람이 다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 에, 그런 것은 뭐 앞마당에 팔러트를 짓고 플레이를 하는데 네, 일단 뭐 팔러트의 앞마당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웨이를 짓지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지워야 되는데 안전하게 가네요, 안전하게 자, 어쨌든, 어쨌든 자, 일단 이러면서 리버를 선택하고 있는 자, 리버예요 자, 이순재 이거 사람이 드라군 사정거리가 됐다 보니까 네, 옵저버는 그냥 생략한 모습입니다 생략한 모습 자, 이순재 선수가 굉장히 좀 상황을 잘 보고 있고 자, 이 리버가 나온 타이밍에 이득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한다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버 컨트롤을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리버의 컨트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성대모사 자, 이따라면서 프로브로 사내방의 병력을 체크하도록 하고 아, 체크하고 있죠 아, 여기에 병력 이만큼 있구나 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 리버로 한 번 진출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투 리버? 기다리나요? 자, 리버 나왔는데 안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자, 투 리버까지 기다리고 확실하게 공격 가겠다는 걸 생각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허영웅 선수도 이제부터는 업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수비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투 리버의 그 활약을 바탕으로 활약, 아, 활력을 바탕으로 자, 얼마나 많은 견디를 할 수 있을지 자, 투 리버 기다리네요 네, 투 리버 기다리는 겁니다 자, 투 리버 투 리버예요 자, 이거는 원리머랑 차원이 다릅니다 투 리버예요 자, 버튼이 지어야죠 그렇죠 자, 허영웅 선수 무조건 막기만 하면 이기고 자, 반대로 이순재 선수는 여기서 피해를 많이 줘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뚫지 못하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옵점으로 보고 있는 허영웅 자,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뒤로 돌아가죠 사람은 이쪽 언덕에 있을까봐 옵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병력의 위치를 모르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자, 일단은 병력이 앞마당 쪽으로 수비하고 있는 자, 허영웅 선수 이제 추가적으로 리버만 뽑아내면서 네, 병력 수비만 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은 투 리버의 컨트롤이 네,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러고서 어떻게 폐제 자, 질럭 밀어넣으면서 질럭 밀어넣으면서 자, 리버 내려갑니다 리버 리버 자, 일단 리버 자, 내 방에 포지션 봤어요 포지션 포 네, 포지션 자, 셔틀 셔틀 아아아아아아아아 셔틀 리버 다 잡혔습니다 망했어요 이순재 아아아아 허영무일 날카롭게 들어와 새로운 셔틀을 잡아버리는 허영무일 컨트롤 완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막지도 못하겠네요 그냥 들어오만 가도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아 너무나도 험하게 막혀있네요 이거는 아하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망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아아 허영무의 완벽한 드라군의 셔틀 점사 아아 그것을 통해서 다름에 리버를 아무것도 못하게 다 잡아버리는 그런 컨트롤이 나오면서 네, 지금 이순재 선수를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허영무 자, 드림픽 클랜의 강력한 에이스 카드 허영무 허영무 선수가 지금 경기를 완전 뒤집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셔틀 셔틀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되려졌죠 반대 상황이 됐는데 방금처럼 막기 너무 힘들죠 왜냐 드라우스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아 안됩니다 안되요 자, 리버 포지션 하지만 배터리도 없고 셔틀도 없고 리버 점사 들어가는 허영무 아아 막히지 아, 뚫렸습니다 뚫렸어요 못 막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말도 안되는거죠 결국 안받아 무너뜨리고 있는 허영무 이게 허영무죠 아, 허영무의 완벽한 운영입니다 정말 자, 일단 그러면서 네, 템프로트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 자, 컨트롤 아, 셔틀 잡았긴 했지만은 결국 드라우스장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네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였어요 뚫어버리는 허영무 결국 체제 자, 현재 스포 2대1로 만들어내면서 허영무 선수가 2킬 가져갑니다 진짜 잘하네요